그들이 돌아온다. 배우들의 컴백 대전입니다. 첫 번째는 믿고 보는 배우로 통하는 배우 김희애 씨 그리고 이승기 씨가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를 해서 이제 안방극장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불안관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해서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들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김희애 씨가 돌아온다. 어떤 작품으로 돌아옵니까? 이름 석자만으로도 호기심을 아주 자극하는 배우입니다. 김희애 씨. 아주 반가운 컴백 소식이 들렸는데요. 김희애 씨가 출연을 검토 중인 작품은 드라마 돌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를 둘러싼 정치 활극인데요. 청와대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무대로 욕망을 가진 인간들의 민낯을 그려낼 예정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 드라마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담백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도 못 해가지고. 우리 연기 씨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해주시죠. 한 번 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꼭. 근데 간단한 줄거리만 듣고도 정말 기대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김희애 씨 그럼 역할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혹시 그 역할인가요? 아니고요. 김희애 씨가 제안받은 역할은 경제부총리라고 해요. 아마 당대표였다가 경제부총리로 입성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사실 김희애 씨 뭐 그걸 압도하는 연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묵직한 서사가 예상되는 이 드라마 돌풍에 어떻게 힘을 보탤지 궁금한데 그거 보고 싶으니까 우리 김희애 씨가 꼭 이거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김희애 씨 뿐이 아니고 한석규 씨도 출연 제안을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석규 씨는요. 극 중에서 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박동호 역을 제안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일념으로 이 법조계를 거쳐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세상을 뒤흔드는 아주 돌풍 같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믿고 보는 한석규 씨와 김희애 씨 아직 뭐 작품을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승기 씨도 오랜만에 복귀 소식을 전했어요. 맞습니다. 이승기 씨가 언제 K본부 드라마 했었지 생각해 보니까 2006년 소문단 70조에서 그 미칠이 좋아하던 역할로 굉장히 인기 얻었잖아요. 무려 16년 만에 이 K본부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 출연을 하는데 어떤 역할인가 봤더니 다 가졌어요. 일단 검사 출신 거기다가 머리 똑똑하죠. 한량해요. 시간도 많고 자유롭네. 그런데 건물주 아니 간물주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런 김종호 역할을 맡았는데 뭔가 이승기 씨의 변화가 변신이 예고가 되죠. 이승기 씨가 말합니다. 나는 K본부랑 할 때 뭐든지 좀 잘 됐다. 이번에도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스스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에 이승기 씨가 캐스팅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드라마 감독에 의하면요. 일단 캐스팅에 있어서 연기력을 최우선으로 봤다고 합니다. 일단 연기를 잘하는 분들만 이 드라마에 모두 모셨다라고 하면서 이 작품의 뭔가 퀄리티에 대해서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성을 봤다고 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게 이 드라마의 결이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잘 캐치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아주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극중 역할과 또 이승기 씨가 이 원래 성격 자체가 거의 싱크로율이 300%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좋은 캐릭터를 또 만들어낼지 이승기 씨의 여련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